머리가 엄청 많이 자란 것 같은데 너만큼 자르면 되겠지? 지금 너 이렇게 머리 자른 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 나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었다 어, 야! 너 머리가 엄청 많이 자란 것 같은데 이거 봐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앞은 잘 보이는 거지 눈이 따가울 것 같아 어, 너 눈 찌르지? 오, 그럴 것 같았어 너 눈을 찌를 것 같거든 눈을 찌르면 눈이 너무 아프잖아 내가 머리를 조금 잘라주는 게 낫겠지 어, 나 가위 항상 가지고 다녀 지금 가위가 두 개나 있는데 오케이, 잘라줄게 내가 어, 보니까 앞머리도 긴데 어, 여기 구렛나루도 되게 긴 것 같은데 네 뭐? 야, 구렛나루 없는 게 더 이쁠 것 같아 너 고등학교 때 구렛나루 되게 짧았었잖아 난 그때가 되게 보기 좋았는데 알겠어 그러면 그러면 앞머리랑 구렛나루도 내가 조금 잘라줄게 걱정하지마 내 앞머리도 내가 직접 자르거든 이거봐 진짜 잘 잘랐지 너도 내가 예쁘게 잘라줄 거니까 걱정하지마 어 어 이만큼 자르면 되겠지 어때? 어, 이 정도는 잘라줘야 앞이 잘 보이지 잘라줄게 오케이 자꾸만 가만히 있어야 돼 어 어떡하지 조금 밑줄어졌는데 어 안되겠다 조금만 더 짧게 잘라야 될 것 같아 어, 기다려 흠 괜찮은 것 같아 너 근데 그거 알지 앞머리도 어 조금 슬슬 쳐줘야지 다 예뻤거든 아 내가 가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는걸 짜란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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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마 진짜로 귀여울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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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아 아 진짜야 진짜 귀여워 어 있지 내가 구렛나루 아 근데 구렛나루는 마리깡으로 밀어야 되나? 어 그치 어 근데 어쩌지 나 마리깡은 안 가지고 있거든 가위로 살살 이렇게 밀면 잘라지지 않을까? 아 면도 칼처럼 그렇게 안되려나 그렇게 안되려나 그렛나루를 그냥 이렇게 잡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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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아 거울 좀 봐봐 진짜로 괜찮아 어때 괜찮은거 같지? 어 너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고등학교 때 생각났나 여기도 잘라줄게 앞머리랑 조금 맞춰서 앞머리랑 조금 맞춰서 그렛나루도 스스스 춤춰볼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조금 고등학교 때 생각나지 나도 지금 너 이렇게 머리 자른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 아 근데 너 그거 알아 나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었다 나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었다 근데 내가 축구는 진짜 잘 모르긴 하지만 딱 봐도 너가 축구를 너무 잘하고 눈에 띄게 보이는거야 그래서 그 후로 어 너를 조금 지켜봤는데 어 모르겠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어 언제부터 아 진짜 좋다 라고 느꼈는지 느꼈는지 까지는 잘 기억은 안 나 아 정말로 아 너도 나 좋아했어 아 대박 뭐야 아 지금 조금 설렀다 그때 알았으면 우리 잘 됐을 수도 있겠다 그치 너는 왜 너는 왜 나한테 왜 반했는데 고등학교 때 말고 너 그 전부터 좋아했다고 뭐야 언제부터 좋아한건데 뭐야 우리 한번도 같은 반 아니었잖아 어떻게 좋아하게 된거지 아 아 맞아 어 그런적이 있긴 하지 아 대박 그게 너였어 맞아 맞아 나도 아주 기억나는데 어 근데 진짜 조그만 꼬맹이 남자일까 막 여자애들한테 놀림 받고 있고 그랬었는데 내가 한번 멋있게 구해준 적이 있지 와 근데 그게 널 읽지는 몰랐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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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랑 만났을 때 그때 얘기는 안 했어 아 야 그게 뭐가 부끄러워 괴롭히는 애들이 나쁜거지 괴롭힘 받았던 사람이 뭐가 부끄러워 아 아 그나저나 진짜 재밌네 어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 마음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 알아 아 사실 조금 부끄러운데 어 나 사실은 지금도 너 좋아해 아 부끄러워 너 얼굴 빨개졌어? 아니 아니 실은 그냥 그냥 딱 사랑하다가 말줄 알았는데 어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계속 계속 네가 남자로 보이는 거 있지 아 진짜 부끄럽다 너 그거 알아 나 남자한테 고백하는 거 처음이다 어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해 어 사실 우리 너무 잘 친했잖아 친구로 근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고백해서 우리 사이가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될 거 같아서 조금 무섭긴 한데 용기내서 한번 얘기해 봤어 뭐야 왜 이렇게 우물춤을 해 뭐라고 얘기해 봐 나 나 진짜 용기내서 말한 건데 그렇게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있을 거야 너도 나 좋아한다고 뭐야 진짜 그럼 우리 뭐야 아니 뭐가 뭐긴 뭐야 이제 우리 친구 아닌가 야 자꾸 어디 쳐다봐 나를 쳐다보라니까 에이 야 나 쳐다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사이야 아 진짜 답답하네 야 나도 너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잖아 그럼 생각할게 뭐가 있어 우리 오늘부터 이 일을